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내신 중앙대학교 동문과 김누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3년 전에 한 번 뵀었는데 말이죠. 또 모시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잘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요새는 한 주에 한 두세 과목 하시나요? 네, 보통 두세 과목 하죠. 6학점에서 9학점. 수업하시느라 또 책을 편집해서 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책을 펴낼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 제목이지 않습니까? 저도 작가를 해봤으니까 몇 달을 같이 그냥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제목을 최종적으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쎕니다. 야만.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건 교수님이 지은 겁니까? 편집자가 지은 겁니까? 제가 지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 책들은 제가 진 게 아니었는데 이건 제가 지은 겁니다. 이렇게 야만 딱 들어가게 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독일의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상가. 제가 그 사상가의 교육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아도르노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게 그다지 센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두 가지 소개를 좀 드리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오연호 기자님도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유명한 말이죠. 아마 들어보셨죠? 그게 아도르노가 한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 이야기도 아도르노가 그런 맥락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서도 결국 인류가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 이성의 힘으로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히틀러파시즘이라는 이러한 야만 상태에 들어온 것 이것을 분석한 게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야만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 야만이란 말은 뭐겠어요? 그렇죠. 대체로 미성숙하다. 또 비인간적이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때는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하면 대체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미성숙하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교육이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야만이란 말이 지금 한국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약한 것 같아요. 약하다. 더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더 센 말을 못 찾았어요. 지금 한국 교육은 미성숙하고 비인간적인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나라를 완전히 망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하고 있고 이 사회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속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경쟁교육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만이란 표현은 센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야만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교양이 없고 무례함. 그런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센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교육현실이 지금 처참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부제가 김누리 교수의 교육혁명입니다. 교육혁명.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보니까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고쳐 쓸 수 없다. 한두 군데 수선해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확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교육은 이건 너무 더러워서 빨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야 된다.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의 시도들이 있었죠.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모든 개혁은 결국 입시개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개혁을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한국사회 기득권들이 거기에 가장 발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다시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교육으로 다시 환원돼버리는 이걸 반복해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책 초반에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거를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게 3대 축이 있다.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 세 가지를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했고 이 책을 표현하신 이유가 이걸 깨부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가지의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회가 여러 가지 교육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경쟁,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극복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선생님 생각에는. 교육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야만의 트라이앵글에 오랫동안 포섭돼 있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극복이 안 되고 여전히 벌써 몇십 년 동안을 이런 상황으로 유지되어 온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밖에 정책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자꾸 이렇게 밖을 보는데 밖을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이 경쟁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돼 있는 거죠. 경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경쟁은 심지어 좋은 것이다. 경쟁해야 발전한다. 경쟁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다. 서로 경쟁에 문제가 있더라도 경쟁은 불가피한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 교육을 극복하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지배적인 잘못된 생각을 학술적으로는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데올로기. 한 사회나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잘못된 생각. 관념 체계.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데올로기에 늪에 빠져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교육이 변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경쟁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이 이데올로기가 두 개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어요. 두 개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이것을 또 받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해 주고요.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해 주고 있어요. 이게 강력한 삼각 이데올로기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 이 세 개가 일종의 이데올로기 콤플렉스 하나의 구성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는 이 세 개가 한국 사회를 오늘날과 같은 이런 야만 사회로 만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맞습니다. 라고 전반부에 분명히 말씀을 해 두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것들이 박해 시스템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특히 이리저리 의식이 있다고 배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말이죠. 경쟁, 지나친 경쟁은 나쁜 것 같아. 그런데 그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상을 받아왔어. 그러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적절하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독일 교육에서는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을 가장 중시해요. 가장 중시해요. 이데올로기 크리티쉬의 페다고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판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건 절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그 뒤에는 권력이 작동한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배후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구조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제 능력주의 공정. 이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깨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차차 제가 지금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 책이 말이죠. 제가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롭게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전반부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계획보다 좀 다급하게 책을 냈다. 그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교육관 때문이었다. 거대한 퇴행을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관의 핵심 문제는 뭔가요? 교육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은 유래가 없는 거대한 퇴행이에요. 제가 거대한 퇴행이라는 칼럼을 한번 썼는데요. 그 이유로 사실 그 말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게 됐는데 그 거대한 퇴행이 우리가 예상한 그런 수준의 퇴행이 아니었던 게 실적으로 이전에는 보기 어려운 퇴행이었고요. 이게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제가 간단히만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수구가 지금 귀환하고 있고요. 저는 이 수구는 이제 한국 정치에서는 사라진 줄 알아서요. 그들이 지금 다 귀환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가 부활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가 부활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부자 감세를 하고 노동자들 탄압하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역사가 완전히 역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 필요가 없죠. 역사의 역행에 대해서는. 냉전이 회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민주주의가 거대한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문제예요. 저는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이 있었으니까 교육에 있어서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아주 조회한 시장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그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책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네. 제가 이거는 잠깐만 빌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인용을 하고 싶어요. 이분이 한 말을.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제가 밑으로 쳐놨습니다. 제가 찾아드리는 거. 제가 알 거예요. 여기서요. 이분이 2023년 1월 5일 날 교육부의 업무보고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보자. 경쟁시장 구도가 되야만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이분이 합리적이라는 말 좋아하죠. 대파 얘기도 했어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관련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이 말을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 하는 거죠. 서비스 상품으로 보고. 이걸 가격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큰일 나겠구나. 이걸 가만히 그냥 구경하고 있어서는 한국 교육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내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총선 결과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 좀 할까요? 이분이 반성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 거로 봐서는 그 능력을 상당히 겨려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것은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 사실은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한다면 사실 정치인들은 내가 잎사귀를 푸르게 만들겠다. 열매를 푸르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그 나무가 건강하려면 토양과 뿌리부터 건강해야 될 터인데 바로 이제 김누루 교수님은 그 문제, 교육의 문제를 지금 계속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관이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원래 계획보다 다급하게 이 책을 내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앞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지 않습니까? 이른바 민주개혁 진영에서 나왔다는 이 정부의 5년도 되돌아보면 사실 교육 어젠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새로운 어젠다를 내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점도 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저도 여러 번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분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했죠. 특히 조국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계기로 해서 정시를 확 열려놨어요. 이걸 줄이려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겨우 겨우 노력을 해서 읽어놓은 일상하게 정상화된 교실을 완전히 조토화시켜놓은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오랫동안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온 적이 있고요. 사실은 문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586세대 전체가 교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인식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586세대와 독일의 68세대, 독일의 68세대, 한국의 86세대 이걸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볼게요. 독일의 68세대는 결국은 교육을 바꾸므로서 결국 그 이후에 대학 내에서 대학 캠퍼스를 가장 이상적인 미래의 유토피아로서 우리가 실험해보고 그것을 사회에 쫙 확산시키는 것 이것을 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교육개혁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한다.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장 민주적인 조직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하는 권력 비판 이것을 대학의 존재 이유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이 가장 정의로운 그러한 사회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때 생활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비. 그 이전에 수업료 무상인 건 있었는데 68을 거치면서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 못한다. 이건 소셜 저스티스에 안 맞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 생활비 주여한다. 이것도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이러한 이상이 사회로 쫙 확산된 거죠. 아마 루디 두치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디 두치케이의 말이 그 당시에 일종의 캐치프레이즈가 됐죠. March through institutions. 제도를 통과하는 행진.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을 제도 속으로 쫙 행진에 들어가서 독일 사회 전역으로 확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독일 사회를 민주적으로 변역하는 것의 출발점이 교육이다. 교육이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보수는 물론이고 이른바 민주개혁 진영도 어떤 주요 어젠다를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거를 마치 굉장히 부차적인 이렇게 할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전 대통령. 어떤 민주개혁 진영의 대통령이 교육 문제를 어젠다로 10분 이상 연설한 적이 있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맞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막 지났습니다만 총선에서도 사실 교육 문제가 집중화된 건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조금만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걸 그대로 사회에 확산한 게 독일 사회예요. 그래서 76년에 소위 노사 공동결정제. 기업까지도 완전히 민주화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 50% 주주 대표 50% 들어가서 결정해야 한다. 이게 다 대학개혁의 모델이 사회에 적용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라고 하는 독일 복지 시스템이 68 이후에 정비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적용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우 86세대가 무엇을 했나요? 그 이후에 정권을 잡았을 때 무엇을 했나요?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경우는 사실은 그 시대가 준 어려움 속에서 불가평면이 있었지만 그들 다수가 생계를 사교육 시장에서 찾았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그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 시장에 큰 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권력을 잡았으면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거의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이후에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제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소위 86세대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이거예요. 군사독재 시대의 비정상 사회를 민주정부 하의 비정상 사회로 만든 거예요. 권력의 주체만 바뀌었지 비정상 사회가 바뀐 게 거의 없다는 거지. 이게 문제입니다. 참 그게 아픈 지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더 힘들어가고 있는 너무 힘들어. 이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총선이나 대선 때 보면 86세대가 우리는 좀 민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젊은 당신들은 왜 그러냐 라면서 2030세대들에게 많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왜 우리 수준으로 못 따라오니? 사실은 그런데 86세대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토양과 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개혁했다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그들에게 스며들었겠죠. 그런 생각을 지금 다시 해보게 되네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수님 그런데 이게 보순이, 진본이 이걸 떠나서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저출산, 저출생입니다. 2023년에는 0.72까지 떨어졌는데 이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구 같은 경우는 0.5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인데 이 책을 보니까 야만적 경쟁 교육하고 저출산, 저출생, 연관관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연관관계에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제가 동문과니까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여학생 다섯 명과 이 문제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을 겁니까? 그랬더니 다섯 명, 천 원이 안 낳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요. 한두 명 정도가 그냥 안 낳겠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할 텐데 다섯 명이 그렇다. 이건 현상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 친구 말이 내 아이를 이 지옥에 쳐넣을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그냥 넣는 것도 아니고 쳐넣을 자신이 없대요. 옆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행복했던 경험이 없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건데 지금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또는 기술적인, 외적인 이런 문제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출산율이 0.7 수준인데 OECD 평균을 따져보면 그 배가 넘단 말이죠. 1.56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저출산율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상태다. 이런 건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야만적 경쟁 교육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도 제자분이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제자가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화제가 됐죠. 마크 맨슨. 마크 맨슨. I traveled to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분석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이렇게 우울한 나라가 된 것은 젊은이들이 느끼는 경쟁 압박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이 말이 저는 딱 들어오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제도. 잔인하다. 크루얼이라는 표현을 써요. 크루얼. 잔인. Absolutely Cruel. 그것도. 너무 잔인해.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제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 봤다. 너무나 그게 끔찍하니까 교육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외국인의 시선에서도 그렇게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창피하고 너무 서글픈 일이지. 반성해야 되는 너무너무 서글픈 일이지. 그런 일이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초중고등학교 교사분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봤거든요. 저출생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연금하는 게 뭐냐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신기한 현상이 또 하나가 있다. 그 줄어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에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전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는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찌 보면 지금은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경쟁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린이집 단계에서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아동 행복도 이런 걸 계속 지금 꼴찌를 하고 있고요. 꼴찌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동 우울증. 아동 우울증. 아동 우울증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성립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죠. 우울한 아이가 어떻게 있어요? 이건 일종의 형용 모순이죠. 검은 백마가 있나요? 그거 똑같죠. 어떻게 아이가 우울할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장난감이고 놀이터고 보이는 모든 게 호기심의 대상인데 한국 아이들은 기적적으로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아이. 그게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이제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그 아이들이 행복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된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고 계시는 우리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진짜 우울해. 정말 문제가 심각해.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김두리 교수님이 교육의 대전환에 대해서 혁명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니까 정말 우울해. 정말 문제 많아. 이러면서 너무 짜증내 하지 마시고 참고 좀 약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야만적 경쟁 교육을 하면 제가 이제 독일 얘기 말씀하시니까 덴마크와 더 이렇게 비교해 보게 하면 이렇게 야만적 경쟁 교육을 하면 자기 주도성이 확실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틀 속에서 잘 적응해서 거기에서 일리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내 스스로 선택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면 그 경쟁에서 이제 퇴보되는 거잖아요. 도퇴되는 거. 그래서 이 야만적 경쟁 교육이 자기 주도성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도 행복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행복한 인생, 인생이 살만해 이런 걸 느끼려면 자기 주도성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죠. 그런데 그것은 한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독일에서 교육개혁을 할 때 그게 이제 68혁명 이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킨더 가르텐 많이 들어보셨죠? 킨더 라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라덴은 못 들어봤죠. 아마. 킨더 라덴이 독일 교육개혁의 일종의 시발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69년, 70년 이 무렵에 주로 베를린 대학, 프랑푸르트 대학을 다니던 대학생들 그들 중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학부모 대학생들이죠. 그들이 우리는 더 이상 킨더 가르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 저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또다시 히틀러 같은 선동꾼이 나오면 거기에 복종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킨더 가르텐의 교육의 원리는 뭐예요? 복종, 질서, 청결, 의무 이런 거 따르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하겠다. 우리는 비판, 저항, 반권위주의 이런 걸 따르는 아이들로 새롭게 길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킨더 라덴이에요. 라덴. 라덴. 라덴이라는 게 가게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빈 가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애들 모아서 길러서요. 그래서 이 킨더 라덴이 새로운 교육의 시발점이 됩니다.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두 가지가 자기 교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자기 교율. 두 번째는 공동결정.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교율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 아이들을 복종시키거나 교율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과정의 아이들이 공동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언제 할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새로운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자기 주도 자기 교율 공동결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교육에 가장 절실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내가 스스로. 그렇죠. 이 구성원에 참여하는 일원이라는 거. 그렇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것의 의도는 한 개인의 그런 자기 발전도 있지만 한 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의식에서 출발한 거죠. 저도 이제 덴마크에 가서 유치원을 방문해 보면 그 유치원 선생님과 원장님들이 늘 강조해요. 말끝마다. 우리는 여기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그래서 유치원 단계에서 무슨 민주주의 아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맞습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저 옆 친구도 행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기의 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일단 나부터 사랑해야 된다. 이러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아동 우울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안 사랑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경쟁 교육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경쟁 과정에서 아이들이 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 혐오가 커지는 거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아주 열등한 아이로 깔보는 방식으로 자기 우월감이 커지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건강한 의미의 자기애가 아니죠. 자기 혐오의 다른 형태죠. 그런 류의 우월감은. 그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른바 이 교육에 잘 적응했다고 하는 전교 1등들. 의사, 판사, 검사 이들 중에 아 저 사람 참 성숙한 인간이구나 하는 걸 보기 어려운 이유죠. 어렸을 때부터 깊은 불안을 내면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엄청난 억압 속에서 이겨야 된다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이 그걸 참아내면서 내면 속에 쌓이는 울분들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성숙한 우월감으로 나타나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병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금 한국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애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착취를 배우죠. 참 아픈 얘기네요. 그럼요. 어려서부터 늘 자기를 착취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자기 착취가 심한 사회가 어디서요? 과거에는 착취하는 자가 외부에서 노예를 착취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노예 감독관을 여기다 심어놨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착취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심한 나라가 저는 한국이라고 보고요. 그 시발점은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나는 왜 저 친구에 비해서 이걸 못할까? 나는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렇죠. 그런 학생들이 성인에 대해서도 그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를 어디선가 한국 사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 전쟁 생존자 사회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서바이벌 한 사람들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전쟁 중이다. 전쟁 중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교실이 81%의 아이들이 한국 교실은 사활을 건 전쟁터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대다수가 학창 시절을 전쟁터로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전쟁터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생존자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승자는 턱 없는 오만함을 패자는 엄청난 굴욕감과 모멸감을 평생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그게 한국 사회의 심리적 구조죠. 그게 병든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사회병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병리로 확장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의사들이 최근에 하는 데모라든가 또는 지금 판사나 검사들이 보이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자체도 문제라고 보지만 그 내부에서 보이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도 전공의의 경우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착취를 당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전공의 보신 적 있어요? 당연히 그 내부에서 이건 말이 되냐. 이런 저임금을 주고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시키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당연히 있어야죠. 이번 의대 정원 사태 때 일부 나오겠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그런 게 없었다. 있어 본 적이 없죠. 이번에도 거의 그게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마찬가지죠.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정원을 줄여놓고서 특혜를 누리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잖아요. 이런 분명한 일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요. 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나와야죠. 판사도 똑같아요. 양승태사법부에 대해서 47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때리는 정말 이런 판사도 놀랍지만 저는 더 놀라운 건 젊은 판사 중에서 이게 말이 되냐. 난 창피해서 판사 못하겠다. 이런 자가 나와야죠.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죠. 김학의. 김학의가 벌인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검찰에 대해서 젊은 검사 중에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이게 말이 되냐. 부끄럽지 않냐. 이런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한국인들은 완전히 권위주의적 성격의 소유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자에게는 굴종하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을 굴종시키는 이걸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해요. 오쏘리 테리안 캐릭터. 지금 그게 전형적인 게 한국 사회이고요. 이 권위주의적 성격은 바로 학교에서 길러진 거죠.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주눅을 두는 이유가 국영수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 과목인데. 그렇죠. 그 중요 과목을 다 잘해야만 주눅이 안 들어요. 그중에 한두 과목만 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면 운전 중에 국영수 다를 잘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당하면서 아이들이 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중에 수학 못하면 수포자. 국어 잘해봤자 수학 못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저는 덴마크를 자주 가봐서 느끼는 거 같은데. 고등학생들의 아이들의 표정 속에 초등학생 아이들의 표정이 살아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 차이가 뭘까? 한국 학생들과 했더니 학생들에게 국영수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한 학생이 국영수를 다 잘할 게 아니라 국어 좋아하는 애와 수학 좋아하는 애를 둘이 합쳐놓으면 협력이 가능하다. 그 방법이 있는데 왜 한 명의 학생들에게 꼭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마크 교사들 같은 경우에 자랑을 하기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학생들끼리 협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 아까 교수님께서 의사, 검사, 판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내가 혼자 국영수를 다 잘해야만 돼. 그런데 이거에 집착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협력을 할 건가. 이거에는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문제인 거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1999년에 중앙대에 가게 돼서요. 벌써 한 25년 됐는데요. 제가 그 전에 4년 동안 서울대에서 강사를 했어요. 그 4년 동안을 돌아보면 서울대에서 내가 천재를 만난 적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천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대에서 가르친 아이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성실할 수 있을까. 강박적으로 성실. 그럼. 너무너무 강박적으로 성실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재가 한국 사회에 태어났다. 그 아이는 절대 스카이 못 갑니다. 천재가 어떻게 스카이를 가요. 결국 모든 걸 골고루 잘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잘하는 천재. 이건 형용모순이에요. 그렇죠. 천재는 딱 하나 잘하는 하늘이 준 재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고스프리드 벤이라고 하는 현대 시에 아주 거장이 있어요. 독일에 고스프리드 벤. 고스프리드 벤이 이런 말을 해서요. 건강한 천재. 그건 형용모순이다. 천재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잘하는 천재. 이건 형용모순이죠. 천재는 하늘이 준 하나의 재능을 잘할 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른바 공부를 잘한다 하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범죄죠. 범죄. 평범한 재능을 그냥 성실성으로 메꾸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인 것이지. 한국 교육은 천재를 길러낼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학문문이나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협력의 맛. 그렇죠.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친구랑 협력을 했더니 이렇게 이득이 있네. 내가 더 확장되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더 확장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과정을 주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고도의 능력마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건 뭐겠어요? 도저히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능력.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공감 능력, 비판 능력, 사유 능력, 그 다음에 상상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아직도 달달 외우는 걸 공부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런 걸 잘 아는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하고 있어요. 공감 능력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을 우리는 지금 모범생이라고 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건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김누리 교수님의 지금의 말씀을 듣는 일부 교육자들. 그렇죠. 교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김누리 교수님은 너무너무 신뢰하게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참 좋으신데 우리 교육 현장의 곳곳에서 여기에 저항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이해서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도 교육 현장에 대한 강의를 많이 그분들과 했을 터이니까요. 맞습니다. 일단 그분들의 노력도 우리가 평가는 또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죠. 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 소위 혁신학교들 이곳이 많이 생겨났고요.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교육방법. 최대한 경쟁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사실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였잖아요. 사실 절대 다수였어요. 이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 철학을 겨루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적인 그런 개선은 있었으나 혁명적 변화는 불가능했던 이유는 경쟁 교육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경쟁 교육은 남겨두고 부분적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고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특히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순간 모두 다시 경쟁의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서 이게 다 노루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온 거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개개 학교에서 또 일부 교육청 단위에서 상당히 기존 교육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어쩌면 그분들은 그런 표현도 해요. 뼈를 갈아 넣어서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도 일정한 성과가 있는 건 맞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오후 2시를 기점으로서 바뀐다는 거예요. 오후 2시 이전에는 혁신교육을 하고 오후 2시가 되면 노란 학원 버스가 학교 담장을 포위해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아이들이 견딱됩니다.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혁신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상당하게 많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서 다시 입시 경쟁교육 중심으로 포획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과정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 교육개혁의 주체가 누구라고 했나요? 교육개혁의 발단은 그 당시에 학부모들이 킨더라덴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대학에서 우리가 이제는 대학에서 체험한 이런 이상적인 사회적 유토피아를 사회에 확산하자. 사회 속으로 행진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딜까요? 언론사와 학교입니다. 이 두 군데예요. 결국은 언론사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요. 학교는 미래에 살아갈, 이 사회에 살아갈 미래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많은 6, 8세대가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육을 바꾸고 교육을 바꿔서 새로운 인간을 길러낸 것이고 그 새로운 인간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경우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결국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예요. 그런데 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교사처럼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교사가 있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개혁에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 게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독일에서는 의회에 진출하는 교사 비율이 전체 한 13%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13에서 15%입니다. OECD 평균이 대체로 10% 정도고요. 저는 우리도 이제는 10% 정도의 교사는 그러면 30명 정도죠. 30명 정도의 교사가 여의도에 진출을 하면 한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핵심적인 엔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죠. 그렇죠. 한국은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교사가 정당 가입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의사 표시도 못해요. 그래서 책에서 교수님은 정치적 금치산자다. 그렇죠. 정치적 천민이죠. 정치적 천민.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천민 취급을 당하는 게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민주당에 가서 여러 번 제기했어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몇 번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당명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나냐. 투표소에서 결판나냐. 천만의 말씀. 조실에서 결판난다.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면 그 사회는 당연히 성숙한 민주사회로 그냥 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실에서 과연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르냐.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 누가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 문제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한 게 뭐가 있냐. 이건 꼭 해라.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저는 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보소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302쪽에 이 책의 302쪽에 그냥 이 표현만 보면 이게 뭔 얘기야. 뭐라고 써놨냐면 먼저 교실이 정치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교실이 정치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지금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소위 수구 진영에서는 그러면 교실이 정치화된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교실이 정치화가 되는 거야. 그래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거지. 성숙한 민주시민을 교실에서 길러야 돼. 그런데 소위 교실이 정치화된다고 이야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분들. 그분들은 저는 파렴치한이라고 봐요. 파렴치한. 그분들이 누구예요. 군사독재 시절에 교실을 철저하게 파쇼 교실로 만든 자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그래서 교실에서 이념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군사훈련 시키고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그들의 후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뻔뻔한 자들이죠. 독일 연구가이신데 독일도 그렇고 제가 주로 다녀면 덴마크도 그렇고 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유수당원 젊은 학생당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생 민주당원. 그렇죠. 중학생 국민의힘 당원. 맞습니다. 이게 있는 겁니다. 있어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고 유수팀이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때부터 정치가 나랑 분리된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아이들이 학습할 때 내가 이 사회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생각도 더 들고 민주주의 의식도 더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말하자면 정당의 초등학교 부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게만 하나 예를 들면 안나 류어만. 안나 류어만이라고. 들어봤으시죠. 독일 최초의 고등학생. 국회의원이에요. 18살 때 국회의원이 돼서요. 그게 최초입니다. 그런데 안나 류어만도 아버지는 3인당이에요. 사회민주당. 그 조그만 마을의 3인당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가 늘 자연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나야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 녹색당이라는 게 있다. 거기서 네가 활동을 해라. 그래서 11살 때부터 초등 녹색당 반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살이 됐는데 정치 경력은 7년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교실의 정치와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당 가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래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혁신교육, 진보 교육감에서의 노력, 교사들의 노력 그다음에 이런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교수님의 성에 전혀 차지 않아서 이런 책을 또 다시 내야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 아까 철학이 불분명했고 실천도 불분명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이런 한국을 부러워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게 K-POP, K-드라마, K-스포츠 등을 통해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현상을 일부 보면 사람들이 이런 우리 나름 경쟁교육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K-문화가 형성되고 외국인까지 부러워한 거 보면 이거 별로 나쁜 거 아니지 않아? 너무 우리가 그냥 자학적으로 우리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도 있단 말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달리 보죠. 그러니까 지금 K-드라마, K-영화 이런 걸 보면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DP,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게 다 넷플릭스에서 1위한 드라마들이에요. 그다음에 기생충이라는 훌륭한 영화가 있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인가. 정말 좀 잘 봐야죠. 오징어게임, 제 느낌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드라마 못 만들어요. 그런 잔혹한 감수성,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잔혹한 감수성을 보이는 드라마들이에요. DP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잔혹 사회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일상이 오징어게임 아닌가요? 늘 생사의 벼랑에 서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자기 성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K-PO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K-POP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성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자랑스러운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중문화라고 해도 이렇게 절대적인 방식으로 상품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비판이 사실은 또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를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훌륭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30, 50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뭔지 아시죠?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 그다음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큰 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30, 50 클럽에 우리가 막 들어갔던 그 무렵에 저와 가까운 독일 교수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기회르기 젤이라고 오스나브리크 대학에 아주 세계적으로 조명한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아, 독일 신문에서 봤다. 너희가 30, 50 클럽에 7번째로 들어갔더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너희가 7번째로 들어갔더라.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나머지 6나라와 달라. 그게 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나라야.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그런 짓을 벌이지 않아도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걸 너희 나라가 보여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제3세계의 등불 같은 그러한 존재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왜 지금 자랑스러워하지 않죠? 그래서 조금 균형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자기 비판적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이 성숙한 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을 자학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독일에서 제일 놀란 게 독일 교수들 또 독일의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두 시간만 이야기하다 보면 독일이란 국가는 지구상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너무 세게 비판을 하니까 자기 나라를 독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판이 심해요. 저는 바로 그러한 자기 비판 능력이 오늘날 독일 사회를 이 정도 성숙한 사회로 만들었다고 봐요. 특히 지식인의 경우는 자기 비판을 자기의 본업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한국 교육에 대해서 신뢰한 비판을 하시면서도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그런 대목일 겁니다.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292쪽에 적어놓으셨네요.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능력주의를 존엄주의로. 두 번째가 성장을 위한 교육에서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세 번째가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식교육에서 사유교육으로. 자, 이제 일부 이미 말씀도 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능력주의를 존엄주의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의 존엄감수성을 길려야 된다. 이 존엄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다고 왔습니다. 좀 설명을 하신다면요. 지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독일 교육은 독일의 경우는 독일 헌법 제1조 아시죠? 모릅니다.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아, 불가침하다.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아무것도 못 건드립니다. 그게 독일 헌법 제1조예요. 우리 1조하고 다르네. 달라요. 독일 교육은 바로 독일 헌법 제1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이죠. 그래서 제일 중시하는 게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존엄감수성을 길러줘야 된다. 이게 독일 교육의 기본, 제일 중요한 목표예요.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그렇죠. 나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라. 그게 존엄감수성이라고 제가 그 말은 만들어봤고요. 지금 우리의 경우는 우리 헌법 제1조와 우리 교육이 안 맞아요. 우리는 뭔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육을 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공화주의자가 될까요? 우리는 전혀 안 맞아요. 우리 헌법 제1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국가의 목표를 우리 교육은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되나요? 위험한 파시스트들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시즘의 핵심적인 원리는 기본적으로 히틀러가 보여준 것이죠. 히틀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봤나요?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대한 정글로 받고 이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관설된다. 그러니까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런 원리가 인간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원리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대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학대하고 덜어 학살했기로서니 그게 뭘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당화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 원리가 뭔가요? 경쟁, 우열, 지배. 그래서 이 파시스트들은 이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경쟁으로 봐요. 그다음에 사람만 모이면 우열을 나눠요. 그다음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자연의 질서라고 봐요. 그러나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해서요? 민주주의자는 하나의 공동체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거기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능들이 공존하는 곳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파시스트가 될까요? 파시스트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쟁, 우열, 지배. 이게 한국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교육 자체가 이미 파시스트를 기르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에 결함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기르는 그러한 아이들은 파시스트로 성장을 하는 거고요. 이런 교육을 너무나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해. 그런 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이 파시스트예요. 그걸 성찰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 판검사 이런 부류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교실에서 교육을 받으면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너무나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바로 공화주의자예요. 공화주의자는 뭡니까? 공화국, 리퍼블릭이라는 게 뭐예요? 레스 퍼블릭아. 여기서 온 말이에요. 레스 퍼블릭아. 레스는 라틴어로 thing이라는 뜻이에요. thing. the public thing이라는 뜻이에요. 공화라는 말 자체가. 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는 공동체를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화주의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 교육받으면 공적 가치를 중시하나요? 개인적 탐욕밖에 없나요? 공화주의자도 아니에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반공화주의자. 반민주주의자가 되는 이런 교육을 지금 한국에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저는 이젠 필요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계 후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교육혁명을 어떻게 할 거냐.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대학 시험을 폐지해야 된다. 대학 서열을 폐지해야 된다. 대학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 대학 무상교육.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얘기입니다. 대학 시험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시험 폐지. 그런데 대학 시험이 늘 있었던 한국에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선발하자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안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경쟁교육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말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겨려되어 있는 것은 교육학적 상상력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아시잖아요. 유럽에서는 어떤가요? 덴마크도 없죠. 대학 시험 없어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 가지고. 졸업시험으로 다 가는 거지. 교육대에서 하고 있는. 그럼요. 그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대단한 포항된 이상이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일상. 유럽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로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겨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정보는 몰라요. 이게 참 역설이죠. 풍요성의 빈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독일도 보고 덴마크도 보고 다른 나라들도 한번 봐라. 그렇죠. 이렇게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대학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대학 시험 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고 말하자면 고등학교. 유럽의 경우는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게 따로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시험. 이걸 아비투어라고 하죠. 이것은 대체로 90% 정도가 붙고요. 여기에 붙으면 독일에서는 대학 희망 3원칙이라고 해요. 대학 희망 3원칙. 세 가지 희망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원하는 대학 첫 번째. 두 번째 원하는 학과. 세 번째 원하는 때.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열어둔 거죠. 아이들에게. 아이들 원하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독일의 경우고요. 그게 첫 번째. 이것은 독일만이 아니죠. 덴마크도 그렇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도 바깔노레아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프랑스도 90% 이상이 붙는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마디 덧붙이자면 그런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과에 갈 수도 있어야 되지만 대학을 안 갈 자유.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학을 안 가도 다른 길로 가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존엄.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그렇죠. 다른 길로 가도 괜찮은 사회적 시스템. 이게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학 입학 시험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 서열을 없앤다 하는 문제도 지금 유럽은 지금 서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서열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없죠. 지금 덴마크에 있나요? 없죠. 지금 스칸디나비아는 다 당연히 없고요. 국립대학이 대부분 다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도 95%가 국립대학이고요. 거기에는 다 평준화 돼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손 들고 옥스포드, 캠브리지, 아니 영국이에요. 옥스포드, 캠브리지, 버밍엠 이런 데 있잖아요. 미국도 있잖아요. 물론 미국은 유럽이 아니니까 제가 유럽이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은 영국은 지리적으로만 유럽에 가깝지 시스템으로서는 영미 체제죠. 영미 자본주의라고요. 영미 자본주의. 영미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학 서열 없애는 부분은 사실 한 20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니까 국립대 네트워크화, 그다음에 사립대 공영화. 공영화. 이걸 통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대학의 서열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경희대학교에 계신 김정령 교수님 교육사회학 하시는 아주 재미있는 안을 내셨어요. 혹시 아세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맞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래서 저랑 많이 다퉜습니다. 전 서울대 없애야 된다는데 이 악마 자꾸 10개 만든다 그러니까 많이 다퉜는데 사실은 김정령 교수가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죠. 10개 만들므로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해야 된다. 그게 국립대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국립대 네트워크 중에서 우선은 거점 국립대를 우선적으로 네트워킹하자. 이분은 이제 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죠. 세 번째 대학 무상교육을 하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렇죠. 6조 내지 10조가 든다고 하는데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실 큰 돈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규모로 봐서는 이건 큰 돈이 아니고요. 이번에 총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민생토론을 한다면서 수십조, 수백조 쏟아낸 거에 비하면 이건 별로 돈도 아니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돈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부채를 이제는 상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지금 교육과 관련된 우리 헌법에 32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육은 내 돈 내고 받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국가가 해주게 되어 있나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균등하게. 교육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과 유사해요. 우리 헌법상. 미국과 유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그걸 못한 거죠. 왜 못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식민 상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지. 사실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민들이 대신해 준 교육을 이제는 국가가 그 부채를 상환해야죠. 이제는 돈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다 쓰냐가 문제죠. 그럼요. 그 돈 가지고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진 그 빚을 이제는 갚아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대학시험 폐지, 대학 서열 폐지, 대학 무상교육. 이게 3대 교육혁명의 실천사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 왜 못 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정치권. 의지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의지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의 문제를 건드려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통념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게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지금 한국 사회가 늘 어떤 결정적인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국가의 수장으로 모셔왔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한 문제일 때 민주주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결국은 뽑은 것이고요. 지역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너무나 국가의 전립 자체를 위협한다 했을 때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것처럼 저는 앞으로는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정도가 된 심지어 국가의 전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된 교육 때문에 아예 안 낫겠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3년 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교육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운동을 저는 사회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나 지난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각 당들이 교육 어젠다가 빈약했고 그것을 주요 어젠다로 만들려는 시도도 잘 안 했는데 당들은 제대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김누리 교수님도 모셔다가 제대로 된 강의를 듣고 그렇죠. 저는 얼마든지 어느 정당이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 제가 열심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혹시 하지 않는 질문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거는 꼭 좀 강조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하신 게 있을 듯 합니다. 지금 아무튼 우리에게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총체적인 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문장을 쓴 그 말을 많은 국민들이 같이 음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세계 최악의 경쟁 교육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첫 문장이.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거기에 제 모든 이야기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행하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이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결국 출생률 감소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사라질, 소멸할 그런 위기까지 처해 있어요. 그 모든 위기의 근원에는 교육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번성하는 그러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혁명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가지와 잎과 열매만 점검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게 병들었는지 제대로 알려면 토양과 뿌리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할 겁니다. 오늘 김누리 교수님과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티비를 응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 자막에 나와 있죠. 자발적 시청료 내기 월 만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0만인 클럽 10만 명이 모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해서 10만인 클럽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번호에다가 나도 후원에 동참합니다. 나도 후원 이렇게만 문자를 넣어주셔도 우리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에 직접 입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마이 뉴스 홈페이지에 10만인 클럽 검색하에 보시면 쉽게 직접 가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마이티비를 나는 유튜브 유료회원 가입하는 게 더 편하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 회원으로도 가입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